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뭐야? 오늘 할 노래는.. 일본은 정말 밴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밴드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밴드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킹누라는 밴드인데요. 킹누. 일단은 들어볼게요. 이상형 월드컵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듣는거에요. 나머지는.. 노래 제목은 백일이라고 하고.. 백일?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라 한자로서.. 구름 한 점 없이 되게 맑은 날을 뜻하는 뜻이에요. 의미 좋은 노래 제목은 너무 많아요. 벤..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느낌이에요?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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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헤헿. 벤.. 너무 멋있다 소리를 더 높여주세요 저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감정 끌어오면서 부르는 느낌 너무 좋더라 우리가 딱 좋아할만한 느낌이네요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마음 정말로 지른 노래도 아니고 노래를 또 엄청 잘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 이 흑백으로 딱 나온 느낌 진짜 이미지와 저는 반대되는.. 이 흑백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니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가 음이 되게 높은거죠? 엄청 높은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이긴 한데.. 가성이긴 한데.. 가성이예요? 가성을.. 약간.. 그렇게면.. 속도가 빠르니까 저렇게 리듬이크하게 들리게 하는거죠 근데 저게 엄청 힘들어요 가성을 저렇게 들리게 만드는거죠 가성은 마지막에 내지를 때만 쓰는 느낌인데 이 사람은 가성으로 마 Stitch를 만들고 어 한 명 한 명이 다 삘이 충분하시네 어? 이거 다른 목소리 그쵸? 이게 원래 목소리인가? 어 어 그런 거 같아 음 음 음 음 진성도 좋은데? 되게 약간 막 벌거란 목소리가 나요 네 이 사람이 벌거란 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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